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짜잔! 요찡, 엠찡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허거를 먹으러 왔어요 많이 먹어야지 저희가 오늘 가는 곳은 치다오버 무한리필 뷔페이고요 거기서 이제 또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셔야죠 계속 먹어야죠 그래서 허거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허거 재료를 가져왔습니다 고기! 양념추를 먹자 전 고기 다섯 개내야죠 아 예! 고기도 무한리필이니까 천천히 먹어요 먹고 빨리 새우 먹어야 된다고 아 맞아맞아 새우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먹고 있는 건 소고기예요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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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고기는... 행이버섯을 엄청 좋아해요 고기버섯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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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더 가져올까요? 고기 고기 더 가져올께요 고기를 몇 개 먹을 거냐면요, 한 입에 4개를 낼 거예요. 여기에 양배추. 국자 되고 이렇게 먹어야 돼. 이거 어렵겠는걸? 오 대박. 능력자 제가 흥미를 많이 넣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 진짜 맛있어? 간신의 진정한 먹방 귀신으로 인정합니다 어? 댄스 영상 같은데요? 뮤직뱅크 뮤직뱅크 이렇게 커졌어요 얼굴만 하네요 진짜 얼굴만 하네 아 자 아 어머 오, 맛있어요? 응. 오, 만족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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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성공. 한꺼번에 넣어. 조금씩 짤면서. 동이 한자 맛있는데? 생조에 넣어볼게요. 여기까지 새우냄새 나는데? 진짜요? 새우도 진짜 통통해. 진짜 통통해. 통통통통해, 진짜. 아직 더 있었어? 깜짝 놀랐다. 너무 맛있다. 천국의 맛입니까? 응. 진짜 40마리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다. 원래부터 40마리 먹으려 했잖아. 맛의 재결. 응. 너무 맛있어. 공분이 왜냐고. 아! 너무 맛있게 먹어야지. 한덕을 준비하는 중.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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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디 가십니까? 이제 심원 갈거에요 심원 가서 좀 뭐라 해야 되죠? 꽝쥐이라고 하나요? 꽝쥐? 아이스팅하고 배 꺼지면 인수 먹을거에요 먹을거라구요?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달려가세요 심원에서 만났습니다 사람 너무 많아 진짜 많아 진짜 많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예천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 victimo 매크리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까 일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 안 덮었어. 제가 슬로모션으로 찍어서. 내가 발 부르는 건. 이거 다 안 들려. 다 슬로모션. 목소리 없이. 오케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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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다 슬로모션. 다 슬로모션. 다 슬로모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